밀어내고 지름을 끌어질 때 빨리 도망가고 ㅋㅋㅋㅋㅋ 저지꺼야 저지꺼 수빈언니 아니 핸드폰 앞에까지 그렇게 올리면 어떡해 어? 여기다 있어 수빈언니 언니 언니 수빈언니 언니 수빈언니 언니 휴대폰을 저렇게 올려도 했지 휴대폰을 줄게 올려줘 휴대폰을 줄게 올려줘 휴대폰을 줄게 올려줘 Rising arshazzazzazzazzazz cavall 떨림 휴대폰 휴대폰 야 aufge 웰 와우! 와우! 개 이쁘다! 와우! 고춧가루 정말 먼 나라 이후나가 아니죠? 이후나가 어떻게 되요? 너무 터졌어요. 왜 형 거요? 이후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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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나가? 아니야. 내가 이후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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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나가. 언니 언니 빨리. 왜 이후나가 이후나가? 왜 이후나가 이후나가? 왜 이후나가? 왜 이후나가? 아 형! 그랜즈를 왜 들고 왔어? 참 믿을까요? 누가 예쁘냐? 야 다 예뻐. 미쳤나 봐. 다 예쁜다. 이 친구가 다 예뻐. 미쳤나 봐. 이 친구가 다 debt 이후나가. 나 사쿠라가 샌픈도 없는데 미우롱인지 미우롱인지 안 보여 미우샌지 사쿠라는 알겠는데 미루롱이 어딨어? 그러니까 아니라 저거 내가 조선의 찌자로 맛을 보고 싶어 상대 그 거 동시에 나왔다 와... 얘가? 형님 저 탈바 했어요 저 지금 칠덕 할 거 같아요 나 이제 칠덕질이 정말 했다 뭐하는 거야? 뭐?